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어려운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 마지막 유송스트림 시작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올 새해에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송구영신예배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 찬양집회 비욘드 코로나도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힘써 참여하시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담임하시는 이명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2 말동무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총 12개의 코스로 진행되는 이번 말동무 프로젝트의 스탬프북과 성경일기표는 로비아 사무처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말동무를 통해 말씀과 동행하며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길 바라며 탁상용 달력은 사무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귀한 열매 거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2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